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소방방제청에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점검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2011년 7월 수도권 등 중부지역에 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기록적인 호우가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매년 찾아오는 장마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도시 내 빗물 처리 기능을 확충하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 수자원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을 확인했습니다. 남상우 소방방제청장은 한강통합물관리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초강력 태풍과 돌발성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남상우 소방방제청장은 한강통합물관리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홍수 등 다가올 자연재난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집중호우와 홍수에 대비해 취약한 구간을 철저하게 미리 점검 정비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주민과 협력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청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2013 안전한국훈련을 돌아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6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남상호 소방방제청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13 안전한국훈련 결과와 종합발전 방안을 보고받고 훈련 성과와 발전 방안을 위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상 한 주간의 네마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